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성추행 범죄는 처음이 아니었는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오후 3시 20분쯤 이 학교에서 학교한 초등학생들은 30대 남성에게 수상한 제안을 듣습니다. 학생 일부는 도망갔지만 실제로 남성을 따라간 학생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인적이 들믄 골목길로 학생들을 유인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3개월간 수사 끝에 경찰은 이 남성을 특정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불구속 상태여서 이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동종 범행까지 확인됐는데 영장 기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경찰서는 어제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사건 내용을 지역 아동 범죄 예방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평희입니다. MBN 뉴스 김평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